우주에서 바라본 사실적인 지구를 블렌더 사이클스로 렌더링 했어요 완벽한 시네마틱 지구 만들기 튜토리얼은 여러 개로 구성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지구 모델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태양 위치에 따라서 지구의 낮과 밤의 이미지가 자동으로 맵핑됩니다 시작할게요 NASA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Visible Earth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고화질의 지구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지구의 낮과 밤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제 블로그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 정책을 꼭 확인하세요 이제 지구를 모델링 할게요 UV 스피어를 생성합니다 세그먼트는 256, 링스는 128, 우클릭, 쉐이드 오토스머스, 서비비전 서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면을 많이 나눠주는 이유가 있어요 서비비전 서페이스를 사용할 때 생기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북극과 남극의 핀칭 이펙트를 없앨 수 있어요 포인트 라이트를 썬라이트로 바꾸고 스트레스는 10 썬라이트에서 위치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로케이션 XYZ는 0으로 리셋 시키고 잠가줍니다 스케일도 모두 잠가줍니다 여기에서는 오로지 로테이션 값만 중요하죠 로테이션 값을 수정해 보면 태양빛의 방향이 바뀝니다 적당한 로테이션 값을 설정합니다 이제 씬 세팅을 할게요 MT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캠 타겟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카메라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컨스트레인 프로퍼티스에서 트랙 2 드로퍼로 캠 타겟을 찍어줍니다 카메라에 타겟이 연결됐어요 카메라 위치를 설정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의 크기를 적당한 배율로 키워 줘야 합니다 단축키 N 디멘 존스 127.56m 지구의 실제 지름은 12,756km입니다 실제 지구의 10만분의 1 크기입니다 지구의 크기가 128m로 매우 커져서 카메라 위치도 앞쪽으로 많이 이동해 줘야 됩니다 카메라 뷰에서 지구가 사라졌어요 카메라에 클립 엔드 사이즈도 올려줍니다 1000m 지구가 다시 나타났죠 뷰포트 상에서 카메라 크기도 키워 줄게요 카메라의 Y측 위치는 마이너스 465m 정도입니다 다음은 렌더 세팅을 해 볼게요 워크스페이스를 쉐이딩으로 바꿔 줍니다 뷰포트 쉐이딩은 렌더드 렌더 엔진은 사이클스로 설정합니다 디바이스를 GPU로 바꿔 주는데요 GPU 세팅은 프리퍼런스의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GPU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 맥스 샘플링은 2048 화면 영역을 좌우로 넓게 수정합니다 지구를 선택하고 New Material 지금부터 지구 재질을 만들 거예요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생성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생성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베이스 컬러 소켓에 연결하고 지구의 Not 이미지를 오픈합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연결시켜 줍니다 프로젝션에서 스피어로 바꿔 줍니다 좋습니다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복제해 줍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연결시켜 줍니다 지구의 밤 이미지를 오픈합니다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주면 지구의 밤 이미지가 보입니다 지구를 좀 돌려가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월드 프로퍼티스에서 배경은 짙은 회색인데요 우주는 블랙에 가까우니깐 스트렌스를 0으로 설정합니다 배경이 블랙으로 바뀌었어요 태양이 비치는 오른쪽은 낮이고 태양빛이 없는 왼쪽은 밤이에요 어떻게 하면 동시에 낮과 밤을 볼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 낮은 베이스 컬러에서 설정하고 밤은 에미션 노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태양이 비치는 곳은 화이트 어두운 곳은 블랙이죠 헷갈리시나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베이스 컬러의 블루는 낮이고 에미션 컬러의 레드는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양의 빛이 지구 표면에 비추는 영역을 이용할 겁니다 잘 보세요 노멀 노드를 생성합니다 텍스처 코어디네이트 노드는 복잡합니다 오브젝트 옵션에서 드로퍼로 태양을 선택합니다 태양의 XYZ 위치는 지구의 위치와 동일해야 합니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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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소켓과 노멀 노드를 연결합니다 더트 소켓과 에미션 스트렌스 소켓을 연결합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이 결과 값을 반전시켜 주면 되는데요 맵 레인지 로드가 필요합니다 프롬 맥스 값에 마이너스 값을 설정하면 결과 값이 반전되요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태양이 비치는 낮은 파란색 밤은 빨간색 이제 동시에 보이게 됩니다 디테일한 조정은 맵 레인지 노드의 옵션 값으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프롬 맥스에 마이너스 0.5 빨간색 영역이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맵 레인지 노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방법은 제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세요 태양빛의 방향에 따라서 블루와 레드가 자동으로 바뀌어 보입니다 이제 실제 지구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블루에는 낮 이미지 레드에는 밤 이미지 좋습니다 낮 이미지를 구름이 포함된 텍스처로 바꿔 볼게요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맵 레인지 노드에서 2맥스 값에 1.5 밤의 불빛들이 좀 더 밝아졌어요 지구를 회전시켜도 잘 동착합니다 흰색 불빛을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블랙 바디 노드를 생성합니다 에미션 컬러와 연결합니다 메스 노드를 생성합니다 맵 레인지와 연결해 줍니다 멀티플라이 모드로 바꿔줍니다 밤 이미지를 멀티플라이 노드에 연결합니다 밤의 불빛들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블랙 바디 노드는 켈빈 색 온도를 사용하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컬러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낮과 밤의 이미지가 잘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지구를 애니메이션 시키려면 자전축을 조금 기울여 줘야 합니다 엠티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을 earth axis 23.5로 수정합니다 지구를 set parent 엠티 오브젝트가 mother 지구가 child 입니다 마더 오브젝트를 y축으로 23.5도 기울여 줍니다 child name을 earth rotation으로 수정합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은 rotation plus z 방향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지구를 좀 더 사실적으로 모델링 할 거에요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pappi 였습니다 fin cg죠